저성장에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땅값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뛰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물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물가 이야기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닌 상황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어떤 지표가 나온 겁니까?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GDP 디플레이터가 1년 전과 비교해 1.6%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GDP 디플레이터는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하락폭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분기 마이너스 2.7% 이후 20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물가 하락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하락폭도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1%에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5%, 2분기 마이너스 0.7%, 그리고 3분기 마이너스 1.6%로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물가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인데요. 이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한다는 건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명목 GDP 증가율이 더 낮다는 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한 것에 비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적다는 의미로 기업이나 가게의 체감 경기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산림이 팍팍해지면, 저물가가 계속 이어지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산림이 팍팍해지면 가게는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물건이 잘 안 팔리고 또 일자리를 줄이게 됩니다. 또 가게인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이 줄고 소비를 더 줄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디플레이션 우려가 몇 달 전에도 나왔고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가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 우려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제 국제신용평가사 S&P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에 대해 전망을 했는데요. 순노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올해 경기가 바닥을 쳤고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세는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디플레이션을 꼽았는데요. 재정지출 확대에도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투자 부진도 계속되는 만큼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켜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순노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고, 내년은 2.1%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물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현 정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인 부동산, 즉 땅값은 크게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죠? 어제 경실련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땅값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권별로 땅값 상승액을 따져봤는데, 노무현 정부가 5년간 3,123조 원이 올라 가장 높았고요. 출범 2년을 맞은 현 정부는 벌써 2,054조 원을 나타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승액을 연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이번 정부의 연간 땅값 상승액이 1,027조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은 일경 1,545조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정부 보유분을 뺀 민간 보유분은 9조 289조 원으로 추산돼, 1979년 325조 원과 비교해 40년 사이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집값과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 근절책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땅값 추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땅값을 계산할 때는 당시 경제 상황과 자산 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실히 40년 전이면 관련 통계도 아직 없을 시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경실련이 분석을 했는지는 좀 의아하기는 하네요.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